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락선이 해풍에 날리는 목걸음을 손에 쥐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붙잡아도 매달려도 없는데 떠나가네 연락선은 물고품만 담기고 떠나가네 내민실은 연락선이 해풍에 날리는 목걸음을 손에 쥐고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붙잡아도 매달려도 없는데 떠나가네 떠나가네 해역선은 물고품만 담기고 떠나가네 이뮤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